김규민 저자의 누구에게나 공부하고 싶은 순간은 온다 라는 책이었어요. 공부가 메인 테마인 책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온갖 인생살이가 다 보이죠. 뭐만 하면 옆에서 막 흔소를 드는 친구들 안될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니가 지금 추구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절대 안돼. 그 다음 거 골라. 다른 책은 됐고 이 책 꼭 읽으세요. 이 책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을 읽고 있으면 어? 제가 말한 거 듣지도 않으셨네요. 아니 내 인생인데 그 사람이 말한 거 안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반감을 가지는 게 이게 무슨 일이죠? 말이 안되는 일을 참 살다보면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는 일이 아니겠죠. 뭐 역지사지가 안되서 본인들이 당했을 땐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저자의 굳은 심지가 저자가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약간 좀 되게 사이다 속 시원한 관선징악 그런 게 명확한 이야기를 들은 기분이에요. 살면서 여러분도 뭔가 어? 이거 해야지 결정을 했는데 옆에서 이제 타이틀이 전문가인 사람들 혹은 선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건 이러이러해서 저렇게 저렇게 돼서 안될 거니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게 싫어요. 그게 더 싫을 것 같아. 근데 그걸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또 보이는 거야. 그 감정선 불편한 분위기 그래서 뭐 거의 조언이나 어?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내 말대로 책을 안 하면 너나 이제 안 보는 거다? 뭐 이런 수준? 이런 거에 주눅이 들어서 선택을 바꾼 경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진짜 내가 고른 게 망하는 길이든 인생을 길게 봤을 때 후회를 덜하게 되는 쪽은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보면 어? 되게 쉬워 보이네? 하고 시작을 해보면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남이 골라준 걸 그렇게까지 집중할 수 있을까? 정말 게으르고 친구와 약속도 막 대충 맨날 취소하고 그래서 찬성인 것보다 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친구도 자기가 원하는 거 중고 물품이나 지금 놓치기 싫은 거 그런 게 눈에 띄면 거의 막 6시간 운전해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바로 가더라고요. 아 선택적 게으름에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운해지지만 또 그런 걸 보면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언젠가는 삶이 끝났는데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서 주체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걸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좀 작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걸 가지는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부든 여러분의 마음을 막 뛰게 하는 그런 취미생활이든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더 응원하고 싶어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운전대를 뺏으려는 사람이 보인다면 이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따를 만한 조언인지 아니면 그래 그 말이 맞긴 한데 난 이게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여러분이 고르고 나서는 그렇게 혼숫었던 사람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찬국 저자의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에 니체가 들어간 책들을 정말 힘들 때 보게 되는데 이 책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쇼펜하워 얘기 예시 같은 거 보면서 뜨끔했는데요. 저도 막 세상을 너무 밝게 바라보고 이런 편이 아니라서 쇼펜하워 친구가 새로 산 양복을 입었을 때 새똥을 맞았잖아요. 제가 이 책에서 말했듯이 내가 그때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걸 뭐 웃기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막 나쁜 하루를 보내고 내 지금 마음이 막 암흑이라면 그 일까지 더해져서 진짜 너무 괴롭겠죠. 친구는 참 무한 긍정을 가진 사람 같아요. 소가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새가 날아다니는 게 낫지 않냐고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게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제 머리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은 편인데 어렸을 때 무슨 음식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음식이 차에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전 너무 심각한데 삼촌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차가 튼튼해지겠지 어 그 말이 너무 웃기고 맞아요. 사실 뭐 뭘 쏟으면 세탁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보면 제가 게으르고 그랬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본 일 조금이라도 복잡해 보이는 일 을 맞닥뜨리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참 이 책에서 또 일깨워주는 게 예술을 통해 삶은 충만해진다. 가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답이 안 보일 때 보면 두 가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안 듣고 책을 안 읽고 밥이나 집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생각하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책을 안 읽거나 음악을 안 듣는 시절이 저한테는 되게 암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리스테텔레스가 비극이 나쁘지 않은 게 비극의 효과는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이 관중의 마음에 두려움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결말에서 이러한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킴으로써 마음속에 쌓여있던 정념의 응어리를 정화시키는 것 즉 카타레시스에 있다고 보았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잔잔한 음악 잔잔한 것들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전 약간 우울하고 쎄고 이런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소설 같은 것도 비극을 좋아하고 어딘가 좀 우울한 그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오히려 그런 음악을 듣고 그런 소설을 읽고 그럴 때 제 성격 이런 것들이 제일 밝았어요. 어려서 좀 나쁜 일 덜 겪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나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내 안에 그런 면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는데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왜 이거 가지고 놀아야 되지? 질릴 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인간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꼈을 때부터 인 것 같아요. 뭔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별다를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힘듦을 느껴요. 이 힘듦을 계속 반복해야 되나? 약간 이런 허무제이적 사고에 빠져있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책은 선배님들이잖아요. 이미 그런 생각을 다 한 사람들이고 그런 시기가 지나야지 정말로 더 성숙해지는 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되게 위안이 됐어요. 번아웃도 슬럼프도 열심히 산 사람한테 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약간 왜 살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정말 해볼 만큼 많이 해봐서 그런 생각에 다다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체가 알려주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래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 문장이 되게 허무제이적인 생각을 좀 타파시켜주는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참 진부하지만 진리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나에 따라서 내 세계가 바뀐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사이라고 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 시계추 위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게 삶인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원 저자의 에릭번의 감정수업이란 책이었어요. 책 표지에는 왜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요동치는가 교류 분석의 창시자 에릭번이 들려주는 감정의 메커니즘 내 안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에릭번은 심리치료의 중심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이란 말려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는 것이다. 내적 대화라는 걸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내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까지 익숙했던 내적 대화의 거리를 끊음으로써 인생 각본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것. 근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목소리를 끊고 다른 목소리를 바꾸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무라카미 하르키독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건데 내 자신을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부질없다고 이 얘기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에릭번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든 실제로든 심리치료자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고 했대요. 사실 여유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담사를 만날 수 있으면 무슨 얘기가 됐든 살면서 자꾸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 아이를 내가 믿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삶이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읽은 부분이 수능하는 아이 자아 항상 잘 참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봐주고 이런 성향의 분들이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문장이 이제는 자신만 생각해도 됩니다. 인데 어? 그렇게 살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살라고 하면 진짜로 마음대로 살지도 몰라요. 근데 한평생을 이렇게 꾹꾹 눌러담고 내가 참고 수능하면서 산 분들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이 자기 거 챙기는 것보다 못 챙길 거예요. 노력을 해서 이제 나만 생각해야지 하고 해봐야 남한테 다 뺏겨있던 내 걸 되찾아오는 그 정도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 너무도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천천히 해도 괜찮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부터 저도 참 이걸 못하는 편인데요.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을 때는 내 생각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참기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나중에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질 거잖아요. 참 살아가는 데는 일적인 스킬도 필요하지만 여러모로 뭔가 알아가야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배워야 할 게 많은 세상 내가 힘들 때 시간이나 여유가 안 돼서 상담사를 만날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책이 항상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 연습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버 드로우앤드류의 저자의 럭키드로우라는 책이었어요. 책 표지에 남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대신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죽도록 일하기로 했다. 참 네임베류가 있는 회사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은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회사라는 게 퇴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그 명함 그 직함 이런 게 다 사라지잖아요. 좀 상관없어 보이는 속담이긴 한데 정승집 개 죽은 데는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은 데는 문상을 안 간다. 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명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상사분이 퇴직하기 전에 그 자녀를 자꾸 결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퇴직하면 안 오니까 참 슬프지만 그 명함을 떼고 나라는 인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점점 이런 생각을 더 자주 더 깊이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뭐 아직도 어 박사님이시라고요? 어 어디에서야 누구누구시라고요? 이런 직함에 휩쓸려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군요. 그래서 무슨 논문을 썼고 어떤 프로젝트를 이끄셨나요? 참 큰 회사일수록 일당백이 아니라 약간 좀 부품처럼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일 하고 특히 사원급에서는 다 그렇죠. 어느 회사 다닌다고 말할 때는 딱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 업무를 설명하려니 너무 구질한 이런 경우도 있고 주위에 이제 상사분들을 보면 아 내가 10년 20년 다니면 내 미래겠지 그런 삶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삶에 대해서 좀 회의가 느껴지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술술 읽히실 거예요. 좋아하는 일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은 상위 1% 밀레니얼 프리워커의 성장기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시점이 사실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배들이 어떻게 다 헤쳐나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용기를 낼 수도 있고 혹은 아 이렇게 자유롭게 멋있게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더 만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니까 각자에게 맞는 삶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저자의 말처럼 자기개발은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성공을 안겨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 그 자체다. 절대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수 저자의 서민의 부자되기 습관이란 책이었어요. 제목처럼 참 읽기가 편했고 쉽게 써져 있어서 이해가 잘 가는 책인데요. 워런 버핏 평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워런 버핏한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복리로 불안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들으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복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말을 참 잘하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 가끔 40, 50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삶이 거의 끝난 것처럼 얘기한다고 40, 50대뿐이겠나요. 제가 24살 한국 나이로 24살이니까 만으로는 더 어렸죠. 그때 저한테 누가 그랬어요. 너도 이제 꼭 꺾이겠네. 25대면 꺾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든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반박도 못하고 그냥 아 그렇게 되는구나 본능적으로는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말한 대로라면 꺾였었고 뭔가 안 좋은 게 있나 보지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누가 헛소리하는 것까지 분석해서 이해하고 들어주지 말라고 아무튼 20대에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4, 50대 참 주변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또 혼자 그런 생각하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친구까지 끌어내려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늙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이것도 계속 들으면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도전을 덜하게 되고 뭔가를 배우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거부감이 들고 그래 친구 말대로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80, 90대가 돼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리뷰했던 럭키드로우라는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믿는 만큼만 성장한다. 죽기 전에 정말 또 다른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박하 저자의 소비단식 일기라는 책이었어요. 저자가 소비단식을 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건 카드값이 용원 그리고 병원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저축을 시작한 거 이걸 이미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중독까진 아니더라도 드라마를 하나 보려고 해도 PPL이라고 하죠. 뭔가 자꾸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에 사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을 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어느새 검색창에 이제 그 물건을 검색해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생필품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걸 다 쓰고 다음번에는 어 그래 그거 줘 보이니까 그걸 한번 바꿔보자. 뭐 이 정도는 재미를 더해주는 삶에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도전 이 정도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사실 물건 정리할 때 제일 애먹는 게 그냥 쓰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닌 고가의 물건들 가구나 옷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데도 비싸게 주고 샀다는 것 때문에 정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특히 그런 물건들은 충동적으로 산 경우도 있고 이 책의 작가님도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신대요. 또 그런 성격이니까 사람 만나게 될 때 돈을 또 쓰게 될 거잖아요. 이게 뭐 환경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의 친구들이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고 저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성격인데도 예전에는 스스로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항상 옷을 새로 사서 입고 나가셨대요. 근데 소비단식을 하고 이제는 약속에 옷을 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리라 결심하고 진짜로 그렇게 하셨대요. 당연히 뭐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저도 작은 일에 남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줘도 내가 안 괜찮으면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별거 아닌 일 같아도 나에게는 늘 치열한 전투 같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길 바란다. 한 사람의 소비단식을 통한 자기 치유의 과정 이런 걸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응원하게 되고 가끔 아이가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나와있어서 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읽었어요. 책 표지도 귀여워서 종이책 사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가방에 넣고 이제 뭔가 사고 싶을 때 책을 보면 정신이 차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냉장고 파먹기 뭐 예산 안에서 살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사실 해보면 되게 게임 퀘스트 같이 오 이번 주 버텼다 이런 재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뭔가 요즘 삶이 좀 무거운 것 같다 싶으시면 소비단식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그 책을 쓰신 남인숙 저자의 내 방식대로 삽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송기령 저자의 책 그냥 하지 말라 그 책도 두 가지 의미를 읽히잖아요. 그냥 하지마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하지 말라고 제대로 하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남인숙 저자의 책 제목도 내 방식대로 삽니다 에 삽니다가 물건을 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살아간다는 의미의 삽니다 로 읽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 동네 서점에 친구들이랑 갔다가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라는 책을 봤는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읽고 정말 20대가 돼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이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거기 나오는 대로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프린세스 마법의 주문이란 책도 같이 유행했었는데 참 어른 여자가 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그 두 책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남인숙 저자의 책으로 참 인생을 많이 배웠고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 내 방식대로 삽니다도 역시나 너무 좋았어요. 공감이 갔던 구절들을 읽었는데 카페에 생활이 없기 때문에 카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맞아요. 모델하우스랑 집이 다른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환경을 바꾸려면 뭔가 생활감이 없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약간 도피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김영화 작가님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사람들이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가 호텔에는 내가 뭐 가족이랑 싸운 기억도 없고 슬프거나 여러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부터 잠깐 도망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가이자 프로그래머인 이두희씨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는 절대 혼을 내지 않으시고 그럴 일이 있으면 밖에 나와서 그것도 카페를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집은 행복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지 네가 꾸질함 받아서 어두움을 받는 공간이 아니다. 듣자마자 막 너무 좋지 않나요? 또 그 밖으로 나가는 사이에 좀 화가 삭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도 있고 이야기하고 또 산으로 가니까 다시 책 내용으로 가볼게요. 기분이 나쁠 때도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울적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물건이든 그게 책이든 뭐든 뭔가를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감수성만을 추출해 흡수하는 행위다. 이 문장이 참 철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로 이랬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감정으로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위로를 얻는 것도 그 때문이래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물건만 최대한 이렇게 추리려고 하다 보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잖아요. 비슷비슷한 거 여러 개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하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알면 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또 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딱히 정답이 없는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건 그런 선택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양한 스타일의 미니멀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버리는 즐거움을 쓰신 단차례란 말 처음 쓴 야마시타 히데코 저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인숙 저자의 이 책 내 방식대로 삽니다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으실 것 같아요. 오늘날 가장 세련된 소비는 적게 사고 그걸 완전하게 소진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것을 적게 사고 그걸 완전하게 소진하는 여러분 방식대로 멋지고 세련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정 저자의 우울할 땐 마카롱보다 마음 공부라는 책이었어요. 구길미디어와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맞아요.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뭐 일회성으로 딱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운동을 하루만 한다고 몸이 건강해지고 하는 게 아니듯이 참 마음 공부도 꾸준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참 잘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참 잘 내려놓더라고요. 이 책에도 나와있던 예시 피규어 스케이터 김연아 선수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피규어 실력도 대단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정신력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책에서 한 번 또 보니까 와 맞다 노력하는 건 선수의 영역이지만 메달은 노력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영화제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이 많은데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영화들도 많고 근데 공동수상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영화 여러 편이 한 번에 나온 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쉽게 상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 영화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지? 정말 끝도 없다.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 뚜렷이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대열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빨리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행복하라는 말이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세상 일 곳곳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의 신경을 건드려도 게 잊지 말고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 모든 기준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뭐 기준이 딱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저게 싫고 저 사람은 저게 싫은데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이기적이고 개의치 않는 하루를 살기 바란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책을 듣는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한다고 뭐 TV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이 이기적인 것처럼 되지도 않겠죠. 그냥 남 신경 쓰느라 남 챙겨주느라 너무 희생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눈치 주려고 그러니까 눈치 보라고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는 사람들 기분까지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다들 적당히 이기적이고 개의치 않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규 저자의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라는 책이었어요. 우울할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지켜보면 과거에 매몰되어 있거나 또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을 때더라고요. 이 책에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를 제대로 살자. 인생에는 현재만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계시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는 완벽한 계획으로부터 나오며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미래에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후에 현재로 거슬러 올라와 지금 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제프 비저스의 아마존에서도 워킹 베커즈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데 개발할 제품에 기사를 이제 가짜로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자주 묻는 질문 FAQ를 또 작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는 업무 프로세스인데 이 책의 작가인 이윤규 변호사님도 이런 패턴으로 계획을 세우시는구나. 저도 생각해보니까 구체적인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도 괜찮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좋지만 사람이라는 게 좀 뭔가 계획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버릴 건 또 버리게 되는 꿈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거 성격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게 괜찮으신 분들은 인생을 다양하게 더 폭넓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취감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삶을 좀 맞춰가는 게 훨씬 빠르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겠죠. 80세까지 산다면 4,160주 인생은 그 4,160주를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가느냐 인생이 막 뭔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4,160주 정도의 시간의 합에 불과하다. 이게 되게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명쾌해서 너무 좋았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아 그냥 나에게 주어진 4,160주를 이걸 이제 뭐 방이라고 생각하면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기 스타일대로 4,160주를 어떻게 내 식대로 살아갈 건지 그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아 오늘 하루도 완전하게 잘 살았다 이런 기분 자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조 저자의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이란 책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특가 상품 가판대나 뭐 그런 곳을 거길 가야지 하고 가기보다는 길 가다가 백화점이나 뭐 쇼핑센터가 보이면 왠지 그냥 한 번 들어가야겠다. 혹은 그 쇼핑센터 안에 있는 뭔가 특정한 물건을 사야 되는 시기에 거기 갔다가 이제 옆에 뭐가 있으니까 그냥 구경이나 할까 아무리 예뻐도 난 그 봐도 안 사 나는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딱 지나가는데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그 물건이 완전 내 맞춤인 거예요. 특히 이미 집에서 물건을 다 골라내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뭔지 잘 알고 있는 상태 이때 그런 물건을 보면 집도 비워져 있겠다 물건 다 골라내고 내 취향도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눈에 띈 물건을 안 사기 힘들겠죠. 특히나 특가 상품으로 나왔다면 진짜 제일 쉬운 건 그냥 절대 그 근처로 안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안 보면 안 사니까. 이 문장이 사실 되게 간단한데 와 이렇구나 정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걸 사고 나서의 어떤 상태나 만족감 그런 게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랑 내 상태랑 지금 비교가 되니까 그 갭을 메우려면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내 스타일이 아닌 물건도 막 주변에서 자꾸 언급하고 자꾸 눈에 띄면 관심이 가게 마련인데 에펠탑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관심은커녕 심지어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자꾸 보게 되니까 어느 순간 괜찮아 보이는 그런 효과로 물건을 사지 않으려면 안 보는 게 최고다. 그리고 이 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버스가 지나갔다고 아쉬워하지 마라.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다. 이거 보통 사람에 많이 비유해서 쓰잖아요. 정말 세상 모든 일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막 침울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놓친 걸 정말 잘 놓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예를 들면 그 놓친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혹은 놓치고 나서 다가온 새로운 버스가 훨씬 좋은 것이었던 경우.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운만은 아닌 게 내가 물건을 보는 눈도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또 과거에 떠나보낸 내가 사지 못했던 그런 물건들을 다시 봤을 때 어? 내가 저런 걸 사려고 했단 말이야? 아 진짜 돈 잘 아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혹하지 말자. 이 말에 왜 또 공감을 하냐면 정말 내가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건 이미 이 말이 들리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고 내 쪽에서 이미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뭐 긴가민가한데 누가 이게 야 이거 마지막이야 이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 그냥 차라리 좀 놓치더라도 흘려보내는 게 후회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절제하는 습관은 부자가 되기 위한 디림돌이 될 것이다.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용덕 저자의 5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저자는 변화를 이끄는 그룹에 속하는 방법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스스로 공부하는 걸 꼽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업무 방식 바뀌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마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보다 스스로 변화에 발맞추려고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딛지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같은 일이라도 겪을 때 내가 능동적으로 먼저 대비를 하면 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리딩 그룹에 소속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나는 항상 공부를 하라고 얘기한다. 뭘 공부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저자는 공부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어요. 책, 잡지, 웹사이트, 영화, 취미클럽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해 공부할 수 있죠. 맞아요. 가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터넷 기사 읽을 때 있잖아요. 그게 만약 웃기거나 막 가식거리라서 몰입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공부하라고 시켰으면 보기 싫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사? 그런 것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관심이 있을 때 읽으면 머리에 너무 잘 들어오고 내가 공부하는 줄도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음받을 용기로 유명한 기시민 치료 저자의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를 읽었는데 은퇴 후에는 진짜 뭐 직장에서 이거 해놓으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사람도 없고 내가 온전히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파트 정말 딱 관심 있는 분야만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책에서 평균 수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도 너무 공감이 갔어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내가 100살까지 살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100살까지 살 거라고 막 계획을 세워서 아 지금은 한 50년은 내가 싫어하지만 돈을 잘 버는 일을 해서 말년부터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다 이루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 백번 양보해서 본인이 그렇다니깐 뭐 그래 그 정도야. 근데 같이 이렇게 물고 누러지잖아요. 같은 나이인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제 저런 거 못하지 나이 생각해야지 80대에도 새해 직업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하는 시대인데 자기 비하까지는 뭐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끌려 들어가잖아요. 어? 나 괜찮은데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옆에서는 에이 무슨 소리야 너도 이제 못하지. 그리고 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몇 살 몇 살이 된다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 도전을 기피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게 뜨끔했어요. 사실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입 밖으로 내진 않더라도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막 감기가 안 낫는다든지 뭔가 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아프거나 하면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운동을 하고 면역력을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할 때는 오 예전에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참 좋았던 게 꼰대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어디 가서 꼰대라는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겠구나. 가끔 모든 게 괜찮고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게 나쁜 거라도 그냥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라. 이런 느낌의 책도 가끔은 위안이 되긴 하지만 사실 어딘가 좀 찜찜하잖아요. 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책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어요. 아 역시 그게 안 좋은 거구나. 맞아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야. 절대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도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 거니까 이해해달라는 느낌의 그런 분위기를 내면 안 되겠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요즘 갓생이라는 말이 많이 보여서 뭔지 찾아보니까 열심히 사는 거래요. 뭘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지?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 진짜 모범까지 돼야 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갓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하겠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다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 보고 갓생 안 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에는 뭔가를 막 생산하고 성취하는 게 선하게 사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갓생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난 거 자체로 이미 할 일을 다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할 일을 다했고 그렇다고 정말 순만심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갓생을 무조건 다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내가 제일 편안한 하필 또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늑함 코지니스에 대한 책인데 결론은 그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그런 지점에서 살면서 조금씩 여유가 되면 이제 타인을 위해서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평가는 여러분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문장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연연하지 않는 삶 참 멋있잖아요. 인간관계도 일도 일도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고 처음부터 그러면서 이런 의견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에 동의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딱 두 개면 내가 알고 있던 거 그리고 저와 멀리 완전 반대되는 거 그 두 가지로만 나눠서 생각하면 일단 편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게을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복잡성 모호성 변화 사람들 진짜 궁극의 미니멀리스트는 자기 거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살지만 삶이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매 순간 이렇게 다가오는 복잡성 모호성들 그리고 변화 그리고 사람들과 편하게 공존할 때 자꾸 이 책에서 편안하다는 게 당신이 그걸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을 자꾸 덧붙여줘서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것들의 경우 중립적인 싫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책처럼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밸런스가 잘 갖춰진 뭔가 특별히 단점이 있거나 특별히 장점이 없어도 그냥 무난하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정답인 안전하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삶에서 참 모호하고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줘야 되고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지? 뜻밖인 일이 생기면 예전에 겪은 일이 아닌 이상 저도 참 좌절하고 그런 타입이라서 맥락 지능이 우수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 모호하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감지하는 건 뭐 거의 누구나 하는 거지만 멋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보면 야 지금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막 그런 사건을 막 말하는 사람보다는 이미 그건 다 파악했고 해결책부터 얘기하는 사람 특히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잘잘못 따지자 막 그런 판을 벌이는 사람보다는 먼저 해결할 것부터 해결하고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던지 하고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하는 사람을 보면 뭐 너는 리더고 나는 따르는 거야 뭐 이런 롤을 딱히 나누지 않아도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상황에서든 수동적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좀 진행해 나가는 복잡성 모호성 변화 사람들과 편안히 공존할 수 있는 맥락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맥락 지능을 높이는 훈련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기회와 좋은 일들을 놓치지 않는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벨 글리스 저자의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원서 제목은 코지 The Art of Arranging Yourself in the World 인데요. 세상에서 자신을 정리하는 기술 뭐 그 정도로 읽으면 되겠죠. 너무 넓고 산만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곳에 있을 때 불안해지기 쉽잖아요. 코지가 아늑하다는 뜻인데 좋은 뜻인데 약간 좀 좁은 공간 작은 집 그런 걸 좋게 표현할 때 코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작다고 나쁜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저자가 저자 이야기를 할 때 힘든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그걸 다 버텨내셨나요? 이런 질문에 와 참 답변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신과 따뜻한 차 한잔 할 수 있지 않냐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나요? 이렇게 소소한 기쁨으로 나머지 힘든 순간을 버텨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이랑 거창하게 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근처에 밥 먹으러 근처에 벤치에서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거 나눠 먹고 그냥 그런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보냈다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기억을 꺼내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인생이 별게 없구나 인생이 거창한 게 아니구나 행복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인생이구나 물론 뭐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코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원래 고양이가 좀 되게 독립적이고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친해지나 봐요. 아직도 저를 핥히거나 하긴 하지만 제가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슬쩍 제 옆에 와서 누워있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밖에서 햇살까지 들어오면 아 이런 순간 때문에 산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동물을 꼭 키워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어떤 존재와 유대감을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참 따뜻하고 소중한 일이구나 당신 힘들 때 이런 따뜻한 순간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코지는 무엇인가요? 저도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는데 정말 이런 기억과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무기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도 그런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행복 리스트 같은 걸 메모해 놓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 노트를 즉각 펼쳐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실행해도 바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낮잠 독서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자연을 보는 것 물론 이 세 가지로 그 슬픔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 전보다 훨씬 나은 기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코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힘든 순간에 펼쳐보면서 따뜻한 기억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앤젤라 더쿠어스의 그릿이라는 책이었어요. 쟤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야 넌 머리가 별로 안 좋잖아. 이런 말보다 힘 빠지는 얘기가 또 있을까요? 노력해도 안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릿까지 갖춰서 경이로운 수준의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두 가지를 함께 갖추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머리가 좋지만 적당한 노력을 하는 사람과 머리가 보통이거나 조금 떨어져도 열정과 끈기로 의식적인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의 성과가 훨씬 높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힘이 나다가도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나요? 내가 고른 직업과 내가 시간을 쏟는 것들이 내가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건가? 근데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고 해요. 내가 뭘 억지로 저게 좋아보인다고 나 자신한테 야 저거 좋아해봐 사람들이 저거 좋대 너도 좋지? 좀 좋아해보자 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존의 제프 베저스가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스스로에게 흥미를 강요하는 행동이다 라고 했대요. 이 문장 되게 뜨끔했어요. 좀 좋아보이는 거 별로 그렇게 막 관심 없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들 물건도 그렇잖아요. 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되게 높게 쳐주고 부러워하고 야 역시 저 사람은 안목이 대단해 그런 거에 휘둘려서 사고 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게 맞잖아요. 억지로 좋아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가 좋아하는 취향 에픽 데이터가 내가 제일 잘 아는 건데 그렇게 쇼핑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흥미도 나 자신한테 강요하다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시간 낭비가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주변의 격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떤 일이 좋아지려면 자극과 정보를 누가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면 나도 힘이 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데는 리추얼이라고 하죠. 일상의 루틴처럼 어떤 장소에서 혹은 어떤 시간 그런 규칙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따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이것도 미니멀리즘과 습관의 힘이 참 중요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잘 알고 내 관심사가 뭔지 잘 알아서 주변의 것들을 제거하고 내 관심사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걸 키워내는 일.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다고 해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보다 가련한 인간은 없다. 그릿을 발전시키는데도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말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이 생긴대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릿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진영 저자의 여전히 휘둘리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었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관계연습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뜨끔했어요. 저도 거절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이런 성향들이 공감이 많이 갔는데 자기개발사들을 보면 누구나 거절에 민감하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여서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또 보니까 확실히 아닌 말고 이런 게 좀 잘 되는 성격이 있고 잘 안 되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이 나를 6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또 해보면 친구들은 7에서 8점 정도 괜찮은 정도죠. 좋아하고 있는데 왜 조금 부정적으로 가까운 6 정도? 약간 좋지도 싫지도 않은 뭐 그런 정도겠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친구들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겠죠. 약간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빨강머리 앤 이야기 같아요. 빨강머리 앤의 그 린드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 그건 축복이다. 라고 말했는데 애는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양쪽 감정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빨강머리 앤 이 말한 것처럼 좀 그런 희망치한 생각을 했다면 성인이 되고 부터는 아 기복이 있는 게 너무 조금 힘들다. 잔잔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린드 아주머니가 한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기르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제 그 주변 사람의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겠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런 느낌의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로서야 내 옆에 사람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그리고 내가 없으면 사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억울한 게 없어야 사람들한테 억울함이 없어야 사람들을 돕고 내가 또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끼더라도 아,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지 말고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상심이 크구나 외롭구나 나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리고 이런 기억을 통해서 누군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보일 때 작은 따뜻함 사람에게 거절당할지라도 일단 내가 관심을 먼저 가져주는 그런 용기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크 버기스 저자의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 라는 책이었어요. 원서 제목은 Wanting The Power of Mimetic Desire in Everyday Life 인데요. 원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모방 욕망의 힘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리지널스를 쓴 애덤 그렌트 교수의 후기는 루크 버기스는 우리의 목표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 데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친다. 그의 논리는 당신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며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당신의 동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허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 아사와 브룩스는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루크 버기스는 어떻게 욕망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자크라 칸이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되고 싶다. 단지 그렇게 오래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진짜 내가 생각한 게 맞나? 다시 돌이켜보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 혹은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직업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거나 불화하거나 했을 가능성도 높고 심지어 어렸을 때 아이돌들을 좋아할 때 뭔가 좀 나보다 언니이거나 뭔가 좀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멤버를 좋아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신기하죠. 우리는 쉽게 소유할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예전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보석이 안 팔려서 가격을 올렸더니 갑자기 막 불티나게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책에서 잡스가 스티브 잡스죠.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남다르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 있으면 자꾸 모방을 하고 싶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건강하지 않은 모델이 있다면 내가 내가 자꾸 따라하게 되는데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모델이라면 그들을 언팔러워하고 그들에 대해 묻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건 시도하지 말라는 거죠. 굳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침묵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찾고 3일 정도 침묵 수련의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기회가 되면 템플스테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월적 리더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회사가 개발한 우주선으로 첫 우주관광에 성공을 했는데 그 우주선 내의 디테일이나 우주복의 디테일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게 우주관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창문에 손잡이를 달면 사람들이 둥둥 떠다닐 때 손잡이를 잡고 지지해서 바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자꾸 그냥 떠다니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참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만 해봐도 훨씬 더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주여행을 하진 않지만 내가 만약 정말 우주관광을 한다면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의 진짜 욕망은 무엇일까요? 왜 원하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덕은 없다고 해요. 많은 문제들을 내가 왜 그러지? 왜 그걸 사고 싶지? 왜 그걸 가지고 싶고 왜 그게 되고 싶지? 왜 그곳에 가고 싶지? 물론 본능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것도 괜찮지만 시간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든 자원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사 브룩스 교수의 후기처럼 항복의 비결은 우리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그 균형을 잡는데 내가 뭘 진짜 원하는지 아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명의 한국 미니멀리스트들의 이야기가 담긴 성공한 엄마들의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이었어요.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아 제일 큰 장애물이 남편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들의 남편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물건 버리면 되게 싫어하고 그러셨대요. 어쩔 수 없죠. 싫다는데 막 억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본인들의 물건 조금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옷장 이런 곳을 먼저 싹 정리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남편도 정말 걸레로도 못 쓸 것 같은 옷을 집에서 편하게 입겠다고 못 버리게 했던 그 남편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이제 조금씩 포기하게 되고 물건을 다 같이 깔끔하게 사러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는 이상 거의 또래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물건 정리 이런 내용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거니까 왜냐면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책에서는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슬프지만 해결책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는 방법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암울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배우자와 자녀의 케이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백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스케줄도 막 빡빡하면 지치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녹초가 됐는데 뭔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니까 힘이 더 빠지기도 하고 왜냐면 세상 모든 일이 하루만에 끝나거나 한 번에 끝나는 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건데 스프린트를 해버리면 허무함을 느끼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작은 것을 소중히 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모여서 삶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긴다. 정말 많은 경우에 감사가 답이더라고요. 다들 풍요로운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부의 바사에서 지은 미니멀라이프 시간과 돈 사용법 이라는 책이었어요. 일본의 인기 미니멀리스트 27인의 살림 아이디어 미니멀라이프 시간과 돈 사용법 오은영 선생님의 육아책 뭔가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책은 많이 읽었는데 정말로 육아에 관한 그러니까 생활과 관련된 육아 를 가르쳐주는 한국 서적은 잘 읽지 않았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간 일본 분들은 아이를 조금 더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 같다. 좀 우리나라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많이 봐주잖아요. 아기라서 봐주고 우쬐쬐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큰 것 같다면 약간 일본이나 프랑스 사람들의 육아 같은 것도 유명하잖아요. 일본 프랑스는 살짝 엄마의 시간도 중요하다. 가정을 꾸렸고 이제 아이가 있다고 해서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진 않고 물론 그런 시점이 어느 순간은 있겠지만 엄마의 시간 아빠의 시간 뭐랄까요 온 가족이 마음의 앙금이 생기지 않는 생활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정도의 삶을 공유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애한테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이미지가 크잖아요. 아 아이도 약간 그렇게 키우는 것 같다. 집에서 많이 훈계를 해서 밖에서 이제 폐를 안 끼치려고 하나?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잖아요. 신기하고 와 이렇게 또 돈 관리를 하는구나. 결혼을 하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 다 합쳐서 같이 하나? 뭐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뭐 예상대로 가정마다 다 다르죠. 어떤 집은 이제 뭔가 공과금이랑 이런 거 품목별로 아내와 남편이 내는 걸 다르게 하고 수입이 더 많은 쪽이 조금 더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각자 관리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그런 부분도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생필품 사실 재밌죠. 뭐 치약 바꾸고 칫솔 바꾸고 샴푸 바꾸고 티슈 뭐 이런 것도 바꾸고 새롭잖아요. 뭐 내가 지금 시간이 많고 그런 게 너무너무 삶에 활력을 주면 모르겠는데 매일 쓰는 생필품일수록 뭔가 퀄리티가 갑자기 전에 쓰던 것보다 떨어지면 또 삶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바꿔야 한다면 내가 믿고 사용하는 몇 가지를 이렇게 돌려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책에 나온 팁인데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가방을 현관에 놓는 거죠. 바로 그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쓰지 않지만 이제 밖에 나갈 때 쓰는 물건들은 아예 딱 가방에 정리를 해놓고 외출하기 전에 미리 잠감을 하면서 하나씩 더 채우기도 하고 그럼 딱 나갈 때 걱정이 없이 정말 하나도 안 빼놓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에서 식기세척기를 쓰면 이제 물이 많이 절약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식기세척기에 건조기능이 있는 걸 쓰면 건조기능은 또 장난이 아니래요. 저도 건조기능이 있는 식기세척기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식기세척기만 쓰는 거면 그렇게 비싸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1인 가구잖아요. 고지서가 날아올 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평균치 대체 너 얼마나 오래 살려고 이렇게까지 좋은 야채와 재료들을 사야 되는 거니 혼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샐러드 재료를 사서 이렇게 밀프랩을 해놓는 편인데 원래는 혼재연어 같은 걸 두세 장 샐러드마다 넣었는데 돈을 아껴보자 해서 그걸 좀 줄인 거죠. 야채를 더 넣고 연어 양을 줄이고 한 번 만들 때 아홉 개씩 만드는데요. 그러면 총 비용 대비 한 개당 한 3.5불 하나에 한 3,20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취향도 다 다르고 라이프스타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 돈 관리 먹는 것 냉장고 정리부터 청소 방법이나 횟수 그리고 설거지 방법까지 다 다른데 27명의 미니멀리스트들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적용해보면 즉각적으로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치 알버트님 유대원님 김진겸님 세 분들 코치라고 불리는 분들이 쓴 책인데요. 잘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김진겸님 그러니까 겸코치님은 지방대를 탈락할 정도의 수능 실패 후에 8개월 만에 서울대를 합격하셨대요. 되게 어렸을 때 일 거잖아요. 근데 뭔가 내적인 동기부여가 돼서 8개월 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상상만 해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저자가 첫 대학에 붙었을 때 담임선생님이 전화로 그 정도면 잘 갔네 이 정도? 뭔가 썩 기분 좋지 않은 그 선생님이 보기엔 그랬을 수 있지만 이 저자분은 정말 가슴에 빗으로 꽂힌 거예요. 그 말이 원래 되게 차분하고 화 잘 안 내고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만은 엄청난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 휩싸여서 못 참고 폭발을 하셨대요. 입학 직전에 등록금 전부 환불하고 재수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그날이 이분에게 정말 중요한 분기점 같은 게 된 거죠. 공부는 어렸을 때 정말 좋아서 스스로 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고 원래 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참 이 책에서 얘기를 했듯이 인간이 참 자기가 고른 일 자기가 선택한 일에 더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원하는 걸 얻을 때 심리학, 테크닉 이런 거에서 질문할 때 딱 두세 개를 상대방한테 선택지를 주는데 그 두세 개 다 내가 다 괜찮은 거면 나는 상대방이 뭘 고르든 괜찮고 상대방도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 때문에 협족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것만 봐도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고 싶어하는지 개개인의 삶의 의미를 되게 찾고 싶어하는 존재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됐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꾸준히 매일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져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 진짜 동기란 오직 나에게만 생기는 특별함이라고 해요. 그 특별함을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기야마 리스코 조자의 패션은 삼색으로 라는 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였던 분도 있겠죠. 불조심 포스터 한 번쯤 다 그려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색을 간단하게 쓰려고 하잖아요. 삼색 최대 다섯색 이하로 색을 이렇게 강조해서 서로 눈을 잘 뜨게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포스터라는 건 어딘가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고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뭐 패션의 삼색은 사실 포스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깔끔해 보인다는 그런 이유에서는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패션의 삼색은 포스터처럼 눈에 뜰 필요는 없으니까 이 책의 저자도 삼색을 이렇게 베이스 컬러라고 말하고 그 계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옷장을 구성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미니멀리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색상을 많이 쓰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맥시멀리스트이면서도 정돈이 아주 잘 된 집을 보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게다가 게다가 그 많은 물건들을 청소까지 먼지도 털고 닦아주고 근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냥 물건이 많은 집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한 경우 그래서 이제 먼지를 털어줄 시간도 잘 없는 거죠. 옷도 그런 것 같아요. 옷도 사실 세 가지 색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 튀게 여러 가지 색을 하셔도 되지만 흰색, 검은색, 회색, 베이지, 네이비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뭘 이렇게 매치해도 다 합이 잘 맞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컨버스에 운동화를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숍 스태프가 저한테 핫핑크 색상의 컨버스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게 신발 자체로 보면 예쁘잖아요. 또 어렸을 때니까 또 튀는 색깔 이런 게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어릴 때니까 또 돈도 많이 없었어서 쇼핑을 잘 안 해봤고 그러니까 숍 스태프 분들이 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추천을 하니까 혹한 거죠. 신발은 좀 튀어야 돼요. 그걸 사고 몇 년간 그 말이 머릿속에 떠들었어요. 왜냐면 그걸 신을 때마다 창피해서 그러니까 막 돈이 많고 쇼핑을 자주 하고 이런 성격이면 뭐 하나 잘못 산 거잖아요. 기회비용이 되게 없는 상황에서 추천해 주는 걸 사고 나서 되게 후회를 했던 거죠. 성격마다 다른 거잖아요. 저의 경우는 신발은 안 튈수록 좋다. 이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지금은 신발이 딱 세 켤레가 있는데 워커 하나 운동화 하나 그리고 플립플롭스 쪼리 하나 이렇게 있는데 사실 편하게 신을 단화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없어도 사라져서 아직 안 샀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 튀는 색깔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무슨 옷을 입어도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냥 용도에 맞게 신으면 되는데 저자가 추천하는 베이스 컬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검은색, 흰색, 네이비, 블루, 그레이, 베이지 색상, 그리고 회갈색, 그리고 카키 색깔 다 무난하죠. 흰색 계열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톤이 다르잖아요. 어울리는 새하얀색, 아니면 살짝 노란빛이 도는 색 이런 것 중에 골라서 다음으로는 검은색이랑 네이비 색깔 둘 중에 하나가 더 잘 어울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양쪽 다 잘 어울리는 분은 두 개 다 해도 된대요. 그리고 회색, 이제 베이지색, 회갈색, 그리고 카키 이 중에서도 하나를 고르면 이제 세 가지 베이스 컬러가 완성이 된다고 해요. 제 옷들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흰색, 검은색 예전에는 회색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회색이 별로 안 어울린다는 걸 깨닫고 티셔츠들이 막 달아서 해줬을 때 정리하고 새 옷을 살 때는 이제 회색을 안 고르게 되더라고요. 옷의 개수는 많지 않지만 멋을 내는 여러분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이게 2018년에 번역된 책인데 자꾸 멋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처음에는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일본 책이니까 오셔레라고 적혀 있었나? 그렇겠죠?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멋쟁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만의 쓰기 편한 옷장을 구축하시고 다들 멋쟁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멋쟁이이신 분들은 팁을 또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바사와 시원자자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이었어요. 피로회복의 필수적인 뇌뇌 물질이 멜라토닌이라고 하잖아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피곤하다고 느낄 때 많은 경우 그 전날 밤 잠을 좀 제대로 못 잤거나 늦게 잠들었을 때 그 다음날 좀 하루종일 기운이 빠지고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나요? 그만큼 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인생에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뭐가 좀 안 풀린다 싶을 때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 싶을 때 잠만 제대로 자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낮잠 26분의 낮잠이 업무 능력을 34% 높인다. 이것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막 너무너무 피곤한 날 이제 점심시간에 약간 눈을 붙였는데 다시 이렇게 뭔가 재충전이 확 된 것처럼 개운한 경험 짧은 낮잠으로 회복되는 거죠. 뭐 이런 건 통계나 연구 결과를 보지 않아도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공부법 관련 책에도 이런 이야기는 많은데 대신 거기서도 낮잠을 자되 많이 자면 안 된다. 공부법 책에서는 주로 30분 이상 자면 이제 흐름이 너무 끊겨서 15분에서 30분 미만 추천하는데 이 책에서도 26분 30분 정도 짧게 자는 걸 효과적이라고 해요. 60분 이상 넘어가면 알차이머병 발병률이 2.6% 높아진다. 이런 확률이 아니더라도 낮에 1시간을 이렇게 잠으로 날린 기분이 썩 좋지만 않으니까 30분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수면으로 컨디션 관리를 하셨다면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비전보드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근처에 막 붙여두시고 자주 보는 거죠. 그리고 즐겁게 실행하고 이룰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그걸 또 잃었다고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 인간이 만족을 못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살아가는 재미라는 게 크게 없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뭔가 더 배우는 것 이런 기분이 자기 긍정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뒤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는 게 적어진다고 나이도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막 무리해서 잡고 과욕을 부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참 뭔가를 가지고 나면 이루고 나면 금세 되게 당연한 듯이 생각하게 되고 그걸 다 가지고도 가지고 싶었던 거니까 가지고도 나중 되면 이제 아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가진 걸 당연시하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짝씩 높인 목표 그런 걸 자꾸 가져서 그 1에서 6까지 반복을 하는 거 내 삶의 재미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잠을 좀 늦게 자시거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오늘 전자기기도 좀 치우고 푹 주무셔 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마 조금 다른 컨디션으로 하루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저자의 라이카빌리티라는 책이었어요.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보면 품질부터 다 따져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서 좋아한 건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사실은 어떤 느낌 어떤 부분 심지어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느낀 다음에 막 장점을 막 찾는 거죠. 좋아해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장점을 막 여기저기 막 찾고 그런 경우 여러분도 있지 않으실까요? 이 저자가 사람에 대한 것도 같다고 하는데 맞아요. 첫인상 그리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1분만 대화해봐도 아 이 사람이랑은 안 맞겠다. 대부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막 억지로 친해져야 되고 그런 게 뭐 일관련 아니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 때만큼 매일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하지 말라를 썼던 송혜령 저자가 한 말들 생각이 나요. 모이긴 모이는데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특히 코로나라는 명분이 생긴 후로는 더 그러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커빌리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그룹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찾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유머에 관한 것도 나왔는데 뭔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혹은 장보라도 얻는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해요. 유머 감각도 사실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정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밥이라도 사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저도 누가 나를 좀 티나게 불편하게 하고 싫어하는 티를 내고 이러면 예전에는 엄청 신경 썼죠. 근데 지금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예전보다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또 다 불어서 누구나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게 또 딱히 뭐 이유가 있어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과 이름이 같다거나 뭐 이러면 좀 멀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인생의 모든 게 밸런스라는 거는 계속 인지하고 있었는데 라이카빌리티 그러니까 호감도에 관해서도 과유불급 그러니까 살짝 중간보다 살짝 좋은 쪽으로 치우친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최고 살기 편하다고 하는 게 참 공감이 갔어요. 연예인 할 게 아닌 이상 너무 튀고 막 너무 연예인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을 싫게 보지 않는데 제가 좀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저보다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금 더 대중적인 스타일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튀고 막 오바하고 눈에 띄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좀 별로로 생각하더라고요. 좀 의외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갔어요. 물론 뭐 누구나 누구를 뭐 100% 좋아하는 그런 삶은 있을 수 없는 거겠지만 굳이 또 인생을 피곤하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방법 사람들이 다가오게 하는 방법 막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강유미 씨가 패널이었어요. 강유미 씨가 했던 답변이 너무 신선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옷을 후줄근하게 입는다. 이거야말로 이 책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다가가기 쉽게 옷을 너무 잘 입는 사람은 사진 찍히고 막 인터넷에 나오고 TV에도 나올 수 있겠죠. 막 어 정말 패셔니스트 하세요. 화려한 연예인 같은 삶은 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있는 무리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못 다가가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왜냐면 편견이 생기잖아요. 아 내 옷차림도 그 사람이 왠지 평가일 것 같다. 그렇다거나 뭔가 저 사람은 너무 화려해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랑 대화를 안 나눠줄 것 같다. 뭐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강유미 씨가 했던 답변이 라이카빌리티와 관련이 있었던 거구나. 참 유튜브계의 인류학자라고 불리우시잖아요. 사람에 대한 표현을 너무 잘해서 그만큼 여러가지 통찰력 이런 게 좀 뛰어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꿰뚫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옷을 잘 입으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에 별 관심이 없다. 기억에 남는 건 감정이다. 맞아요. 이게 진짜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풀기가 힘드냐면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마음이 남아서 그래서 뭔가 좀 친한 사람과 싸울 때는 약간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막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화해를 하더라도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건강하잖아요. 매일 보지 않더라도 뭔가 정신적으로 지지도 되고 참 이 책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시는 분들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케아라 마사코 저자의 매력은 습관이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매력이라는 게 뭐 외적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호감도 읽어낸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작은 뭐 좀 보기 싫은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싫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누가 나를 그렇게 보면 나와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면 이게 내 인생에 약간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불리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습관이라거나 뭐 모두가 싫어하는 행동 이런 건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또 그런 걸 떠나서 남들은 편한데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습관 아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좀 약간 슬펐거든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웃는 얼굴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별로 안 웃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좀 웃으라고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점점 그냥 되게 실없는 웃음을 짓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깨닫고 나서도 상당히 고치기가 힘들었고 지금도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차라리 웃는 게 낫잖아요. 무표성한 것보다는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최고겠죠. 근데 많은 부분에는 저를 그 사람들이 아래로 보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나한테 좀 얻을 게 있고 내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웃고 있고 작은 일에도 사과를 한다. 이렇게 여기고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그 사람이 스스로를 더 높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불필요하게 사과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불필요하게겠죠.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으면. 근데 불필요한 정도? 이게 뭐 회사나 그룹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친구 그룹도 다 다르잖아요. 야 3시에 만나자 하면 다 4시에 나오는 쌍 문제가 없는 그룹이 있기도 하고 3시에 만나자고 했을 때 2시 반까지 안 나오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 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파트너 트랙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인그리드 윈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오프닝 장면에서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들어가요. 친구가 어디냐고 하자마자 인그리드 윈이 어 미안해 라고 바로 사과를 하는 거죠. 지금 다 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살짝 지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분위기상을 보면 친구가 딱 뭐라고 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또 사과한다. 또 최고의 엘리트임에도 좀 여성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과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좀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반면에 좀 남자 직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되게 작은 일이 별로 사과를 안 하고 공이 돌아가지 않는 일에 좀 가담을 안 하더라고요. 단체로 뭔가를 치워야 하거나 그럴 때 뭐 상사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거나 성과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일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여성도 항상 사과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강요받고 자란 게 있어서 참 사는 게 생각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물건을 사러 가거나 할 때 캐시어 분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친절하게 하려고 웃으면서 밝고 여러분이 더 막 친절하게 할 때 있잖아요. 대부분은 같이 친절하게 기분 좋아져서 받아주시지만 어떤 캐시어는 고객이 친절해 보이면 이제 본인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세로 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컴플레인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저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친절하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누가 쫓아와서 욕하는 건 아니지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적당히 내가 편한 만큼만 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캐시어가 나한테 친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친절한 말투 무례하지 않을 정도 대신 대신 상대방이 친절하게 다가오면 나도 친절하게 돌려주는 불필요하게 사과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웃지 않는 것 담백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거치고 싶은 버릇 같은 거 그런 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책이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미소는 좋은 것이지만 늘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막말하거나 막 굉장히 불쾌한 농담을 하면서 웃을 때 따라 웃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력은 습관이다. 참 제목도 책을 읽고 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막 더해서 매력을 키우자 이럴 필요까지도 없고 지금 있는 불필요한 습관 이런 것만 버리는 걸 연습해도 참 조금 더 편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습관도 미니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톰 콜리 저자의 습관이 답이다 라는 책이었어요. 저도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주는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도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운이 좋아서 교과수험 외에 이제 좀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그분들이 제일 잘 아는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딱히 교사가 되고 싶은 그 선생님들이 사는 삶을 살고 싶은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또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른들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시기에 그 학생이 딱히 살고 싶지 않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고 따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거나 찾아보지 않으면 세계정세나 심지어 국내 정세 같은 것도 좀 못 따라가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뭐 선생님의 경우에도 똑같고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사업을 하라거나 주식을 하라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라거나 또 개개인에 맞게 선택을 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주기보다는 좀 일꾼을 만들어낸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취업을 하고 배우는 게 이제 선임들 한테 일머리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또 거기서도 스스로 뭔가 발전하고 개개인이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나가면 옆에 동료한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잘하고 동료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책들에서 알려주는 팁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 사실 뭐 일대일로 대화할 때 3초씩 쳐다보고 다른 것을 보고 이렇게만 연습해도 시선처리가 불편한 사람은 이렇게만 해라 이런 이야기는 많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응시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어느 5초씩 돌아가면서 이게 중요한 게 여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나를 절대로 찾아보지 않는구나 정말 한 번도 안 보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불편해서 안 쳐다봤다거나 이랬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든 매너를 지키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사로운 감정을 좀 뒤로 하고 에티켓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조금 더 쉽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룰을 아는 것만으로도요. 책에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냥 뭐 습관을 길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목표와 관련된 습관을 기르고 따르는 것.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왜 목표가 중요한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되지 않는 취미나 좀 목표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살짝 이제 시계를 뒤로 놓치고 조금 더 중요한 것 내가 지금 당장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거 하나를 먼저 집중하고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물건처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그걸 할 시점에 아 이건 사실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구나 주변에서 친구가 좋다고 하고 부모님이 추천했던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삭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남이 막 뒤로 좀 미루고 좀 쉬면서 하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멈추지 못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일 그런 것들을 꼭 찾으셔서 다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